서울 수도권 지역의 사회적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화요일 아침 반찬 시작해 보겠습니다. 서울 지역 전세 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저렴한 집을 찾아 경기도 등으로 이사하는 이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980년대 이후 유지되던 인구 천만 명 선을 위협받게 되면서 서울시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이야기 두 분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개환 시상평론가 손수호 변호사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본격적인 이사철을 맞아서 서울에서 집을 구하지 못하고 서울을 떠나는 분들이 많다고 해요. 두 분 주변에도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분들 계신지 전개환 평론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거에 한 20년 전에 저희들이 직장생활 처음 시작할 때는 당연히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 생각했고 그 당시에 서울 외곽으로 나가면 특별하게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저희들 또래는 상당수가 이미 나갔고요. 지금 집는 사람들은 밖으로 많이 나가고 있으니까 요즘은 서울 외곽 또는 경기도에 사는 것이 뉴스 자체가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만큼 서울 안에서 사는 문제가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선수 변호사는 지금 서울에 거주하시는 거죠? 네. 저는 서울에서 안 살다가 서울로 들어온 지 10년쯤 되는데요. 사실 주변에 저 같은 연령대에 30대 후반, 40대 초반에서 상당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말 그대로 집값이고요. 매매가 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전세나 월세 때문에 나가는 경우도 있고 상당히 들어오는 경우보다 나가는 경우가 훨씬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스튜디오에 그러신 분이 한 분 계시네요. 소설지 아나운서가. 네. 얘기 안 하시나 했습니다. 네. 예전에는 그냥 서울에서 거주할 때 몰랐는데 경기도로 이주하고 나서 서울에 올라오신다고 그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그렇죠. 항상 서울에 올라와서 출근을 하죠. 네. 그런 게 좀 달라진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경기도도 살만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비싼 집값 때문에 서울을 떠나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뉴스를 제가 계속 전해드리고는 있는데 연도별 서울시 인구가 어떻게 변했는지 먼저 좀 짚어주시죠. 인구가 줄어드는데 많이 줄어든다는 것 때문에 큰 걱정을 하고 있고요. 그 천만 명이 무너질 것이다. 네. 서울 인구가 한 23년대였으면 1992년도에 1094만 명까지 갔거든요. 그런 인구가 지금 점점 줄어서 지난해 말에 114,251명으로 줄었는데 문제는 이 천만이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조차도 곧 깨질 것이다. 문제는 30대, 40대의 유출 인구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경제활동도 열심히 하고 자녀를 낳아서 우리 어린 유아 인구가 점점 늘어나도록 해야 되는 30, 40대가 바깥으로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에 도시가 좀 고령화되는 건 아니냐. 그럴 경우에 생산 가능 인구는 줄어들고 도시가 부양해야 할 노인 인구가 점점 늘어나면 오히려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이 정말 늙어가고 있구나. 이런 걱정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요. 저번 주에 저희 부모님들도 전원주택을 좀 보러 가신다고 경기도 쪽에 갔는데 굉장히 예쁜 마을인데 저는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사는 줄 알았거든요. 전부 다 30, 40대 초등학생 자녀를 둔 분들이 다 살고 계시더라고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정말 서울시의 인구 추세가 조금씩 나이가 많이 들게 되고 그러다 보면 또 서울시 정책들도 많이 바뀌게 될 거라는 생각도 들고요.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서울의 인구가 천만 명 아래로 내려갈 것으로 보이고 지금 집값이 조금 큰 원인으로 꼽히는데 다른 이유들은 또 어떤 이유들이 있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거든요. 네, 순수 변호사 얘기해 주시죠. 네, 통계청에서 발표한 서울에 여러 가지 사유별 인구 이동 현황이 있습니다. 어떠한 이유로 인구가 들어오고 나갔는지를 항목별로 분류한 건데요. 우선 실제로 인구가 순유입된 그런 항목은 몇 개 많지 않습니다. 직업과 교육인데요. 또 직업은 500명이니까 굉장히 미미하죠. 또한 교육 때문에 들어온 경우도 16,500명 정도에 그칩니다. 그런 반면 다른 이유로 서울의 순인구가 밖으로 나갔는데요. 일단 보실 게 주택입니다. 여기서 세 번째는 주택인데요. 무려 8만 4,900명이 주택 사정으로 인해서 순유출, 즉 주택 때문에 들어온 인구보다 주택 때문에 나간 인구가 8만 4,900명이나 더 많다는 얘기거든요. 또 그 다음이 가족입니다. 가족들의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무려 5만 명 가까이가 순유출됐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나간 것이 주택과 가족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뒤를 이어서 자연환경이나 주거환경 등등의 원인도 인구 순유입이 아니라 오히려 나가는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아까 정기현 시사평론가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신혼부부랑 30대, 40대 젊은 층이 나가는 인구에 집중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 고령화 문제도 있겠지만 성장동력도 우려가 있겠죠.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가 가격 대비 성능비, 가성비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서울의 주거환경이 좋지 않은데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 살기 위해서 자신이 벌어들이는 소득에 비해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것이고 이것은 지방자치단체나 국가도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가는 인구를 붙들 수는 없는데 이런 것이 심각해질 경우에 당장 서울시 인구 비율이 고령층이 많아질 경우에 서울시의 정책이 고령화 정책 중심으로 가야 될 것이고 또 젊은 사람들이나 유아 정책은 좀 배제함으로써 타 지역에서 이 도시로 이주해오려고 하는 의사가 있는 사람들도 서울의 일단 가성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로 가는 것보다는 내가 경기도나 인천으로 가는 것이 더 좋겠다. 이렇게 되면 이런 것이 상승작용이 되어서 단순히 도시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뿐만이 아니라 외부에서 유입되는 인구도 서울시에 대해서 특별하게 매력을 느낄 문제가 있다. 이런 문제가 동시에 생긴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좀 문제가 점점 심각해질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이렇게 서울의 인구가 줄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상승하는 집값 때문이라고 통계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서울시 집값이 다른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많이 상승했나요? 일단 서울의 집값이 어느 정도인지를 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그중에 매매보다도 전세나 월세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평균 전세 가격이 3.3제곱미터당 1,247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2012년부터 계속 한 번도 쉬지 않고 계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가 단순한 전세 보증금 가격도 중요합니다만 과연 매매 가격과 전세 보증금이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느냐 차이가 좀 많은지 아니면 굉장히 근접해 있는지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이걸 보면 역시 그걸 전세가율이라고 합니다. 서울시내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무려 74.2%입니다. 즉 집값을 100이라고 하면 전세 보증금이 무려 74.2라고 하는 거죠. 별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거 역시 2009년부터 6년 동안 사실 쉬지 않고 계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전세가 굉장히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요. 또 이렇게 전세 가격 자체가 오른 것도 문제지만 전세 물건 자체가 줄어든 게 더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월세로 대체되고 있는 그런 추세가 있는데요. 전체 서울시내 임대차 물량 가운데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11년 이후에 최근에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는데요. 지난 21일 기준으로 할 때 전체 임대차 거래가 9,118건이었는데요. 그중에 무려 40% 가까운 38.6%가 월세였습니다. 과거보다 월세가 굉장히 많이 오른 거죠.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반면 서울과 인접해 있는 경기도를 볼 때는 서울시 아파트 매매 가격보다 80% 정도로 지금 거래선이 형성되어 있거든요. 이런 거 볼 때 바꿔 말하면 서울시내 아파트 전세 가격으로 경기도에서는 아예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환경을 고려해서 서울에서 경기도로 나가는 전출 인구가 늘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전셋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매매값이랑 별 차이가 없는데 또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서울에서는 집을 사는 걸 좀 꺼려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상투 잡는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집값이 샀는데 훅 떨어질까 봐 이런 이유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집을 살 때는 일단 집을 사면 떨어지지 않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야 하는데 일단 그게 없다는 것이고요. 물론 여기에 돈도 없죠. 요즘 젊은 사람들이 정말 집을 한 채 살라 그러면 부모님이 특별하게 도와주지 않는 이상은 자기 소득으로 사기가 어려운 구조에 놓여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격이 너무 비싼데 살 수는 없고 그러면 전세를 찰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전세를 찾아가는데 전세는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점 바깥으로 빠져나가는데 이런 문제들은 결국 지난 IMF 이후에 한 두세 차례 정도 우리가 주택시장의 가격 폭락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서울에서 지금 집을 살 경우에 또다시 그런 폭탄을 맞을 경우 도저히 회복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되니까 최근에 생긴 현상은 집을 사고 싶지만 가격이 비싸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찾아가는 시장은 경매 시장입니다. 경매 시장은 오히려 집값이 높아 있는 상황에서 떨어진 집을 찾기 위해서 경매 수요는 점점점 늘어나고 오히려 전세 수요는 찾아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면서 경매 시장이 후끈 달아오르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해에 비해서 주택 매매 시장 거래량은 한 1500건 정도가 줄었는데 경매에 또 뛰어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는 그런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부동산 시장이 점점 또 안 좋은 상황으로 가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정책적으로도 이 탈서울을 막기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고민도 깊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서울시가 천만 인구 사수 작전의 하나로 지난 23일 탈서울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핵심 키워드인가요? 네. 서울시 입장에서도 이제 서울을 계속 벗어나기 때문에 인구들이 굉장히 좀 뭔가 붙잡아 놓을 그런 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적절하게 나온 그런 시책이 아닌가 생각되는데요. 핵심 키워드는 세 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2030 역세권. 또 두 번째가 공공임대 확대. 마지막 세 번째가 계약 갱신권 신설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말씀드린 2030 역세권에 대해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단순히 2030 역세권이 뭐냐? 약간 좀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 2030 역세권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는데요. 기존에 장기 전세주택을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서울시에서 쉬프트라고 하면 이해하실 텐데요. 그것과 큰 틀에서는 비슷합니다. 그런데 특히나 2030 세대가 또 1인 가구도 많고 하기 때문에 역 주변에 또 출퇴근을 위해서 밀집해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선호도가 높죠. 그러다 보니까 역 주변의 역세권의 어떤 용적률을 최대한 올리고 또한 또 종도 상향 조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준주거나 주거지역을 일반 상업지역으로 바꾸면서 최대한 많은 인구를, 많은 2030 인구를 역 주변에 유치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인데요. 특히나 임대주택이기 때문에 젊은 층의 어떤 거부감이나 이런 걸 좀 없애고 새롭게 유치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또한 거기 그뿐만이 아니라 서울형 주택 바우처 제도가 있는데요. 아예 이거는 어떤 특정한 기준을 설정해서 월세, 세입자의 월세를 바우처를 통해서 보조해주는 그런 정책이 되겠고요. 또한 빈집 활용 주택이나 주거복지지원센터 운영의 활성화 등을 통해서 서울시 입장에서는 주택 문제 때문에 특히나 젊은 층이기구가 서울을 빠져나가서 막기 위한 그런 조치를 이제는 정말 더 이상 미루지 못하고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탈서울 방지의 핵심 키워드로 아까 말씀하셨던 공공임대 물량 확보도 좀 눈에 띄는데요.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건가요? 지금까지 공공임대는 서울시가 주도해서 공공영역에서 임대주택을 늘리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민간으로 좀 이런 역할을 이왕해서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도 늘리고 아무래도 민간에서 공급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또 소비자의 만족도가 조금 높은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서울시가 이런 부분을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던 방향에서 이제는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지원하는 방향으로 가서 앞으로 한 2만 가구 정도를 공급을 해준다.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고요. 특히 이제 토지를 민간에서 구입한 뒤에 여기에 근무를 짓고 임대하는 방식에서 오히려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토지를 20년간 임대를 해주고 여기에서 민간에서 근무를 짓고 임대를 하게 되면 당장 토지대에 대한 비용이 대폭 줄어드니까 임대료를 낮출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런 방식의 토지임대형 공공주택 공급 이런 방안들도 검토하고 지금 적극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법정 전세 계약 기간이 보통 2년인데 이 계약 기간 끝나면 사실 집 구하러 또 다녀야 되고 다니다 보면 또 집을 못 구해가지고 서울을 떠나야 하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 고민들이 많이 생기는 게 세입자 입장인데 시민들을 위해서 계약 갱신권 신설을 한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네 지금 현재 민법이 있고요. 민법이 임대차를 기본적으로 규율하고 그 이외에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2년까지 보장해 줍니다. 그리고 또 상가건물의 경우에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있어서 최장 5년까지 보호해 주는데요. 사실은 그 이상의 기간을 보장해 주는 그런 법규는 현재 없어요. 따라서 주택 같은 경우에 2년 동안은 살 수 있지만 그 다음에는 집주인이 일단 나가라 라고 하면 굉장히 높은 그런 인상을 제시하면서 그래서 이거를 올려주지 못할 거면 나는 당신과 계속 거래 안 하겠다 계약 연장 안 하겠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방법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시에서는 계약 기간을 보장받아서 안정적인 그런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임대차 계약 갱신권을 만들자라는 시도를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현실적인 장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서울시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국회를 통해서 법령을 좀 만들어야지 효율성이 생기는데 그게 아니라 시 차원에서 만든다고 한다면 과연 실효성이 어느 정도 있겠느냐 하는 우려가 첫 번째가 되고요. 또한 두 번째가 서울시가 계획하고 있는 그 내용에 따르더라도요. 무조건적으로 계약이 갱신되고 보장되는 것이 아니라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즉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청구를 할 수 있다. 제한을 할 수 있다 정도의 그치이기 때문에 과연 이 세 번째 말씀드린 이런 임대차 계약 갱신권이 젊은 층의 서울시 이탈을 막기 위한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 그런 장치이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논의와 보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손소변호사님께서 실효성을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전체들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가능성이 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말씀하신 대로 소설쟁터 같은 경우에는 서울 사치다가 결혼 이후에 경기도 갔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서울로 들어오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도록 돼야 실질적인 실효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역시 가격 대비 만족도의 문제일 텐데요. 경기도에 사시는 분들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서울에 비해서 가격을 비교하면 훨씬 더 주거 여건이 좋다. 교육, 환경 이런 것들이 좋다는 것인데 그것을 똑같이 만들 수는 없겠지만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경기도와 서울을 비교했을 때 나는 서울을 선택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 가장 실효적인 것이고 그것은 역시 주거 만족도고 그 주거 만족도를 결정하는 것은 가격 대비 자기의 만족도다. 이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가격이 오른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만큼의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정책을 펼쳐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탈서울화를 막기 위해서 서울에 바라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손소변호사께서 먼저 얘기해 주실래요? 사실 탈서울화가 일어난 것도 한참 됐고 또한 또 추세를 거스르기 힘든 측면도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 입장에서 볼 때 특히나 젊은 층이 유출된다고 한다면 좋을 게 하나도 없거든요. 따라서 이제라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조치들을 개발해서 연구해서 계속 내놓는 것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젊은 층에게 와닿는 정책이냐가 문제인데요. 어느 정도의 약간의 지원을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계속 이 자리에서 서울시에 문제 제기하고 요구했던 요청했던 그런 일자리와의 연계성이라든지 기타 종합적으로 단순히 전세와 월세만 따로 볼 것이 아니라 젊은 층이 왜 서울에서 살기 힘든 것인지 젊은 층이 서울시장님에게 바라는 게 무엇인지를 좀 종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연구해서 대책을 내어주신다면 오히려 젊은 층의 주거 문제로 인한 유출도 줄어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일방적으로 누구에게 유리할 수는 없죠.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산권 지켜주는 것도 중요한 정책이 될 테고요. 집을 사고 싶은 사람한테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데 결국 선택의 폭을 넓혀야 한다. 돈이 없는 사람은 서울에 살고 싶은데 돈이 없는 사람도 살 수 있는 주거의 여건을 만들어 준다면 예를 들어서 평생 나는 월세를 내고 임재주택에 산다 하더라도 자녀 교육 문제와 내 노후 문제가 걱정이 없다면 서울에 살 것이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집을 보유하면서 그것이 재산 가치로 인정받으면서 평생 또 살 수 있다. 그러면 서울이라는 곳이 인구가 천만 명 정도 되는 국제적인 도시라면 이런 선택의 폭이 많은 도시고 그 안에서 다양성이 살아나고 누군가 새로운 기회를 찾아서 서울로 온다면 그곳에서 정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놓는 그런 정도의 규모와 역량이 된다고 보고 민간으로 일방적으로 위임할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공공이 무조건 임재주택만 갈 것도 아닌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쫓는 정도의 능력을 저는 서울시는 갖고 있다고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반찬 탈서울을 막기 위해서 서울시의 대책 어떤 것들이 필요할지 정기현 시사평론가와 손수호 변호사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